워너비야 어서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어린아이브 지금쯤 인텔 시작하겠습니다! 시작! 아이스크로 최고의 분 이상은? 오 미니야! 민담! 라키! 아니 이러면 안되지! 진진영! 롱돌이 1등이 된다면 롱돌을 추기 싶은 멤버가 그 이유는? 산하한테 주고 싶고요. 막내니까 잘 챙겨주고 싶습니다. 보너스 문제입니다. 이럴 때 팬들이 제일 예쁘다. 항상 예쁜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도 예쁘고 저희 아저씨를 예쁘고 해명. 가장 만만한 건가요? 윤석열. 보너스 예쁜 질. 하나 둘 셋. 해명. 가장 안 쓰는 멤버들? 빈임. 이거 왜 안 써. 소름진때 가장 찌러기 진임이 형. 쉽지 않았어. 쉽지 않았어. 솔직히 내가 이 멤버단은 자신인 것 같아요. 쉽지 않았어. 왜 그러세요? 왜 이렇게 빨리 받았네. 왜 이러세요? 내가 생각한 건 아트로 청량미스피. 폭탄을 받으셨네요. 아유. 처음 받은 질문이었는데. 자 인터뷰 끝났고요. 방금 전 인터뷰에서 좀 억울하신 분이 있으면 해만이 씨한테 드리겠습니다. 아까 제가 안 씻는 멤버로 질문을 당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제가 왜 저는 진짜 피곤할 때만 진짜 잠이 들어서 못 씻는 거지. 저는 제가 여기 중에서 제일 잘 씻을걸요? 근데 한 번은 피곤하시잖아요. 아니 그건 아니에요. 혹시 이번 질문 중에서 질문 안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? 다 했어요. 다 한 번 씻은 거 같아요. 은우 씨. 은우 씨. 은우 씨. 팬들에게 아쉬우니까 팬들에게 예쁜 짜만 보이시죠? 예쁜 짜만 보이시죠? 예쁜 짜만 보이시죠? 하나 둘 셋! 오래도 예쁘다 넌. 감사합니다. 벌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엉덩이로 이름 쓰기. 엉덩민. 오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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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. 오오오오. 빠른데. 네 저희 아스트로도 셀럽티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I Love Setup TV